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지트 조정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관제 업무는 장비 모니터링만 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엔 배경은 역시나 저한테 보안관제 업무 진로를 선택하게 됐을 때 정말로 보안관제로 가면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하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치매당이나 모니킹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리한 환경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우리가 그냥 장비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보안관제 업무라는 업무는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다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업무상 일부 장비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진로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보안관제 업무하고 그 다음에 치매사고 대응 업무하고 또 이렇게 구분을 지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같이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우선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쓰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장비 모니터링, 예전 환경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방아벽까지는 있었을 때 그 시기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디도스 장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VPN 제가 지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DS, IPS 쪽도 제가 좀 지우려고 하고 웹방압에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이쪽도 지우야겠죠. 자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가 처음 이제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서비스 존하고 그 다음 내부 네트워크에서 그것들 이제 구분만 되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에서 꼭 해커라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접근했을 때 대외 서비스 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 내부망 쪽이 이제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방아벽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아벽은 IP하고 포트단, 레이어 포트단 쪽에서 저들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하고 포트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 우리가 보안 쪽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DDoS 장비라는 것들도 앞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더 윗단에서 패키지 쪽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이제 관점에서 생긴 것이 바로 이제 IDS, IPS 이런 장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망에 접근을 하는데 다른 한번 그의 VPN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이 개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지웠던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장비가 죽었냐 살았냐 그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인프라망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죽으면은 우리가 보안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선은 살려야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우선은 죽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24시간 동안에 그 서비스가 죽냐 안 죽냐 그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OP 쪽 업무 하시는 분, 오퍼레이터의 약자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안 관제 업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 관제 업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비 모니터링만 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와는 달리게 저희들이 보안 장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방화벽이라는 것은 좀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서 보안 장비라는 것은 IDS, IPS, 그 다음에 웹 방화벽 이 쪽도 이 중점이 되고 앞에 이제 DDoS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 위치들마다 IDS, IPS는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고 방화벽도 안쪽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로고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나가는 그런 정보들이나 내부에서 혹시나 의심되는 어떤 내부 시스템 쪽으로 어떤 접근 제어를 이제 우회를 해서 접근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사건들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보안 관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이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혹은 물리적으로 누가 그 전산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물리적으로 그 장비들을 만약 이렇게 내리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정말로 어떤 이유에서 그 장비들이 만약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거나 그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원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장비 이원화인데 보통 이제 스위치 단위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원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쪽이 내려가면은 다른 한쪽이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 장비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안 24시간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그런 장비 중점적으로 IT 인프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보안 장비들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사실 이제 팀들이 나눠져 있어요. IT 인프라 팀하고 이제 보안 팀하고 나눠져가 있는데 이 방화벽 쪽이나 이런 것들 일부 장비들 특히 이제 IPS나 일부 방화벽 장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인프라 팀들이 맡았던 업무라는 거죠. 왜 그러나 예전에 보안 팀들이 이렇게 분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화벽들을 인프라 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보안 팀들이 생기고 그 팀들이 이제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그 팀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방화벽이라는 것과 그 다음 일부 IDS의 일부 기능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뭐 접근 통제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이 이것들도 보안 쪽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인프라 쪽 쪽에서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롤이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이 방화벽은 그냥 인프라 팀에서 맡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혹은 어떤 팀에서는 이제 보안 쪽에서 보안 관제 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딱 경계 몇 개의 장비들이 이제 겹치면서 지금 현재 보안 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화벽 쪽이나 일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접근 통제 솔루션 같은 거나 일부 그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보안 장비들도 이제 점점 좀 더 많아져요. APT 솔루션도 있고 웹셀 차단 솔루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정보 쪽에서 DRM, DLP, 그 다음에 NOT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엔드포인트 단에서 솔루션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할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 관제 하시는 업무 입장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계속 이제 장비 모니터링만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큰 조직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DRM 쪽이면 그 개인정보 솔루션면 개인정보 솔루션만 또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침입 차단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집중하게 하고 이렇게 업무들을 분단하면은 좀 더 더 이제 자신이 현재 공부했던 그런 탐지 룰 개발이나 아니면 탐지 패턴 같은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연구할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보안 관제 업무들이 모니터링만 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배들에 의해서 말들이 계속 후배들한테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아 장비 모니터링만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보안 관제 업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안 관제 업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안 관제 업무하고 침해사고 대응 업무라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관제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조사했던 그런 자료인데 예전에 뭐 1세대 같은 경우는 저잔된 로그들 어떻게 실시간 보안 대응보다는 저잔된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이벤트 기반의 어떤 보안 관제를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할 만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죠. IPS나 IDS나 아니면 이제 뭐 웹방업의 그런 쪽 웹방업의 이후에 나왔던 장비인 것이고 예전에 이제 IDS 친일탄지 시스템이 처음 이제 도입되는 당시에서는 요거를 앞에서 이제 패킷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걸 실시간으로 차단하려는 그것까지도 꽤 시간이 이제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모든 패킷들을 다 분석을 하다보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인터넷도 느려 죽겠는데 또 더 느려지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확실치 않는 그런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정탐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 오탐들이 발생한다거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안 이벤트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들이 이제 점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신규 패턴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노하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 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급 인력이라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실시간 이벤트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패턴들이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노트나 수리카타 최근에는 이제 수리카타 룰을 적용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웬만큼 장비들이 다 이제 스노트나 수리카타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 패턴들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앞에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거에다가 빨리빨리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오탐을 없애면서 정탐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하는 업무들이 보통 이제 중고급 보안 관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제일 적당한 그 임계치 설정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디도스 장비 같은 경우는 임계치가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DS, IPS는 그 패턴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설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3세대 보안 관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밀하게 보안 위협들을 탐지하는 능력하고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들을 더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장비들 보면은 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반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단하냐 탐지하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위협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위협들이 되냐라는 것까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이제 뭐 주위에 제가 세미나 듣고 하더라도 아직은 많이 이렇게 기반들이 안 잡혀있지만은 뭐 또 주위에 어떤 말들을 들어보면은 훨씬 예전보다 좋다. 보기가 좋다. 그리고 차단하는 것들이 예전에 잡히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또 탐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뭐 머신러닝 기술 뭐 이런 것들 AI 머신러닝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보완적인 위협들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패턴들을 이제 막으면은 내가 공격했던 것들이 막히면은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머신러닝 기술로 얘가 합습을 해가지고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뭐 그런 연구들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관제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앞단이잖아요. 제일 앞단에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힘써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보완관제 업무하고 찜해사고 대응 부분 파트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룰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신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만약 경험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한 4, 5년 이상 정도 바라보고 캐리어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커리어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모예퀸 파트보다는 차라리 보완관제 쪽이나 침해대응 쪽이 금융권이나 대기업 쪽에서 인프라 쪽이나 그 쪽에서도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쪽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예퀸 컨설팅을 하다가 침해대응 쪽으로 하면은 정말로 이제까지 봤던 모예퀸 업무에서 봤던 그런 공격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일부일 뿐이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경험상은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완관제 업무들은 장비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패턴 개발도 하고 많은 분석들을 하는 그런 업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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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